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동원 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분이 싱그럽고 경쾌한 에너지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동원 분은 지난 1일 정우 공식 SNS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내 마음속 최고의 온라인 커버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이미지에는 러블리한 베이비 펌을 완벽하게 소화한 정동원 분의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정동원 분은 형광 레몬 컬러의 점프 슈트와 화사한 블루 색감의 운동화를 매치하여 통통 튀는 상큼한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정동원 분은 아기자기한 그림이 가득한 벽 앞에서 여행용 가방을 든 채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며 밝은 에너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벽면의 그림은 정동원 분의 공식 팬클럽 우주청동원에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직접 그린 것으로 그만의 밝고 청량한 감성이 가득 담겨있었는데요. 또한 이미지 우측 하단에는 고개의 무드를 느낄 수 있는 발랄한 느낌의 폰트로 신곡명이 새겨져 있어 음원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그나저나 정동원 분의 그림이 굉장히 풋풋해서 보기가 좋네요. 또한 정동원 분은 두 번째 화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정동원 분은 지난 30일 오후 본인 계정의 SNS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내 마음속 최고의 두 번째 공식 화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정동원 분은 베이비 펌의 심플한 셔츠를 매치하여 댄디하고 훈훈한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야 이게 붉은색 조명 아래에서 회사한 표정과 함께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한 정동원 분은 훌쩍 성숙해진 모습으로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정동원 분은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데요. 또 다른 사진에서 정동원 분은 소년미 넘치는 회사한 느낌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선보였습니다. 형광 노란색 점프슈트로 봄 계절감을 고스란히 머금은 정동원 분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에너지를 선사하며 신곡 내 마음속의 최고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야 이번 화보 컷에서는 아까 전 화보 컷에 비해서 좀 더 어려졌네요. 다채로운 컨셉트로 진행된 새 앨범 관련 화보 컷이 모두 공개되며 정동원 분이 선보일 새로운 모습과 변신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신곡 내 마음속의 최고는 경쾌하고 신나는 리듬과 정동원 분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곡으로 흔한 일상 속에서도 떠오르는 상대방을 향한 솔직 담백한 고백과 찬사를 담아낸 만큼 가까운 사람에게 진솔한 감사를 표현하기에 최적화된 곡인데요. 정동원 분은 내 마음속 최고를 통해 진심 어린 메시지로 가정의 달 5월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동시에 틴 트롯의 돋보적인 매력을 선사할 것으로 음악 팬들의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정동원 분의 새 디지털 싱글 내 마음속 최고는 오는 5일 저녁 6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분이 영탁씨와 삼촌 조카 케미로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영탁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숙TV에는 사랑의 콜센터 52화 비하인드로 영탁씨가 정동원 분과 함께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정동원 분은 열리지를 부르며 목소리를 출연했습니다. 영탁씨가 열리지가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묻자 정동원 분은 모른다고 답했는데요. 이어 열리지 뜻을 찾아보던 중 장민호씨가 문이 닫힐 땐 닫히지 문이 열릴 땐 열리지 와 같은 아재 개그를 던지며 정동원 분과 영탁씨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게 또 이 부분에서 키읍 하나만 달려있는 자막이 또 레전드이죠. 이후 정동원 분은 영탁씨와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 노래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이후 정동원 분은 영탁씨와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퍼포먼스로 선보일 발제간도 맞추며 파트를 나눠 화음도 맞추고 애드리브 연습까지 하는 등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동원 분은 왕자님을 연상시키는 착장을 한 뒤 영탁씨와 장난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동원 분은 리허설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영탁씨와 호흡을 맞췄으며 이후 본모데에선 세상 달달한 케미를 뽐내며 팬들의 흐뭇함을 자아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분과 남승민 분이 남다른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남승민 분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깜짝 놀랄 준비하라는 게 이거였구나. 너가 내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면 너무 기분이 좋잖니. 형이 평생 지붕이 되어줄게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에선 남승민 분의 곡인 지붕을 부르는 정동원 분의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정동원 분이 자신의 노래를 불러준 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하며 훈훈함을 자아냈는데요. 이야 둘의 훈훈한 케미가 정말 보기 좋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정동원 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는 정동원 분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검별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